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8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격탄력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경우고요 이번 시간은 소득탄력성에 대한 것 이 수요의 소득탄력성은요 여기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내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는요 소득하고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가령에 들어서 여러분들의 소득이 10%가 증가했어요 그랬더니 수요량이 1%가 역시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수치로 확인해 보게 되면요 소득이 몇 프로가 10%가 그럴 때 수요량이 1%가 늘어난 거죠 그랬더니 10분의 1이죠 그러면 0.1이 나오겠죠 그러면 0.1이라는 거는요 0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그죠? 0보다 크죠 이런 게 순간적인 착각이에요 어느 분들은 0.1이니까 0보다 작은가?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0이면 여기 0.1이니까 크죠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그러면 부호가 뭐로 나오냐면 이게 플러스로 나오겠죠 얘를 우리가 정상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요 변화에 의해서 정상제 배우셨을 거예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애를 정상제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소득이 10%가 증가할 때 수요량이 1%가 감소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10분의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0.1이죠 그럼 0보다 작겠죠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죠 걔를 우리가 열등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과 달리 소득과 교차 탄력성은 이 부호가 중요해요 이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한다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는 개념이 소득 탄력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런데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애 있죠 걔는 우리가 중간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 높아심에서 얘기하는데요 0이고요 1을 얘기했을 때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애 있죠 우리가 이제 필수제라고 얘기하고요 1보다 큰 애는 우리가 사치제 필수제하고 사치제를 다 합쳐서 정상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88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교차 탄력성이 있죠 자 여기는 이제 이 가격 변화율 분에 여기가 이제 수요량의 변화율인데요 이 경제학에서는 여기를 XJ 가격 변화율에 대한 YJ 수요량 변화율로 표시를 해요 XJ, YJ 위치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XJ, YJ라고 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XJ 가격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가 뭐 할 때 상승할 때 YJ 수요량이 8%가 이렇게 증가했다면 그러면 이제 똑같은 관점이겠죠 10분의 8이 되니까 0.8이 나오죠 0.8이라는 것은 0보다 크니까 부호가 플러스죠 얘를 우리가 대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XJ, YJ로도 여러분 시험에 출제한 적도 있고요 예 그렇지 않고요 가능히 예를 들어서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아파트 임대료가 가능해서 10%가 뭐 할 때 상승할 때 예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있죠 예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이 수요량이 5%가 이렇게 증가했을 때 그럼 역시 10분의 5가 되니까 0.5 나오겠죠 부호가 플러스니까 역시 대체제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XJ 가격이 10%가 이어서 상승했을 때 YJ 수요량이 8%가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0.8이죠 부호가 마이너스죠 얘는 우리가 보완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은요 이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과 무슨 탄력성이 있다? 교차탄력성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교차탄력성에서 이 가격이 상승할 때 얘가 늘어나면 대체제예요 그렇죠? 얘가 상승할 때 얘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표시가 되면 대체제구나 마주보면 그러면 보완제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구별을 하실 때 보게 되면요 소득과 교차탄력성에 대한 부분 기본적인 개념 정보만 알아두셔도 충분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84페이지에 가시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페이지는 84페이지입니다 여기 페이지를 우리가 명시했어요 공급의 가격탄력성 그렇죠? 저런 만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강의 인강 좀 들으려고 그랬더니 전화가 오거나 갑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부지불식간에 또 이거 이제 화면을 켜놓고 일을 하다가 들어오시면은 수 한참 지나가 있죠 그럼 아까 어디서부터 했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84페이지라는 거 그래서 84페이지에 우리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경우죠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거는요 수요의 우리가 가격탄력성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자 여기도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하는 케이스죠 그랬을 때 얘는 이런 절대값 표시가 없는 게요 가격하고 공급량은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공급법칙을 반영해서 그래요 그래서 얘네도 이 크기를 보게 되면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하죠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10% 이렇게 상승했을 때 가격이 변하면 종속변수인 공급량은 변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얘가 10%가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10% 변할 때 양도 10%니까 10분의 11이니까 1이죠 이거를 용어상에서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표현은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보다 크면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적 그러면 얘가 11%가 증가해요 그러면 10분의 11이니까 그러면 1.1이 되죠 1보다 크죠 얘를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가격이 10% 변할 때 이게 만약에 9%가 늘어났다고 과정하자고요 예 그러면 10분의 9 그럼 0.9가 되겠죠 예 이걸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절대값 1 기준에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적으면 어떻다? 비탄력적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도 역시 완전 탄력적과 완전 비탄력적이 있는 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얘기에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요할 때 배우셨던 거를 조금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면요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가 공급량이라고 이렇게 가정했었을 때 자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기울기 이렇게 수직선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으로 나타나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기울기 관계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예 수요나 공급이나 예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100이고요 이게 또 양도 100이라고 그랬을 때 가령 얘 들어서 이렇게 원점에서 출발하는 이렇게 직선이 있죠 이렇게 예 이걸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얘가 10% 변할 때 얘도 10%의 크기로 변하는 거를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10%의 크기로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얘도 10%의 크기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와 양의 변화가 동일한 경우를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애는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0%가 변했을 때 양은 이렇게 105 정도에서 5%만 변한 거죠 예 그래서 기울기가 0과 1 사이에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절편이 이렇게 수량 측에서 올라가죠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냐면 1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이 변화가 무슨 변화냐면 가격의 변화잖아요 근데 이게 양의 변화잖아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으니까 기울기가 가파르게 급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는 수요가 비탄력적이 때 쓰는 표현하고 똑같죠 근데 탄력적이라는 애는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0% 변할 때 얘는 160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죠 그래서 얘는 이 절편이 이렇게 가격 측에서 뻗올라 하고요 1과 무한대 사이의 존재예요 이렇게 그래서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냐면 무한대보다는 작다 그럼 얘도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가격의 변화인데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는 양의 변화가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나는 경우죠 그래서 공급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 완만하고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난다는 것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도 마찬가지로요 이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어요 얘네도 알아야 돼요 얘도 크기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요인을 보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이라고 있어요 자 그럼 과연 공급이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 공급의 변화를 측정하는 시간이 단기일 때하고 장기일 때가 있다는 얘기죠 단기일 때는 공급이 많이 못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 있을 때는 양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위 시간은 예를 들어서 월 단위를 기준으로 측정했느냐 연 단위를 기준으로 측정했느냐 이런 얘기죠 자 만약에 측정한 지역 시장에 부동산 수요가 급증해서 공급을 늘려야겠죠 그런데 한 몇 개월의 시간을 가지고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최소한 5년, 7년 이 정도는 지나야 어느 정도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을 연으로 하느냐 월로 하느냐 아니면 시간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시험에 또 많이 인용이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는 물건 하나를 만들 때 걸리는 기간이에요 물건 하나를 갖다가 쉽게 쉽게 바로바로 생산이 될 수 있으면 이건 탄력적이죠 그죠? 그런데 물건 하나를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건 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을 우리가 생산할 때 걸리는 시간하고요 배추 있죠? 자 우리는 라면 파동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배추 파동은 겪어봤어요 그럼 왜 배추 파동을 겪게 되냐면 겨울철에 김장을 해야 되는데 수요는 확 존재하죠 그런데 농사가 작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배추의 공급이 예년만 못하게 되면 금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바로바로 공급이 못 이루어지냐면 배추는 재배해서 시장이 들어올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의 착각을 하지 않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도 실전에서는 얘보다는 이 표현을 주로 쓰니까 이거 기준에서 잘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 측면에서는 또 여러분 시험에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증성 배우셨을 거예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용도적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 있죠? 이게 강화가 되면 비탄력적이에요 용도 변경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완화가 되면 공급을 쉽게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까지는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렇게 소개해 드릴 때 전체를 다 본다기보다는 필요한 거 몇 가지를 먼저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게 되면 나머지 요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시험에 잘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쓰면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계산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분수식이죠 그런데 분수식을 보면요 변수가 3개예요 그렇죠? 이렇게 3개의 변수 중에서 2개의 값은 줘요 그 2개의 값을 4개로 나머지 하나의 변수의 값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게 분수식에서 분모고 분자잖아요 분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고 분수가 미지수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분수의 값을 구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계산하는 거냐면 수요량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일 때 가격이 만약에 10%가 상승했다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이렇게 이게 얼마나 변했냐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게 기본이죠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분자를 계산할 때는요 분모에다가 이 몫을 곱하시면 돼요 곱하면 이 수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어져 있잖아요 0.5 그 다음에 10% 두 개의 변수가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를 활용할 때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 곱하기 얼마? 0.5 그렇죠? 그러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5%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양은 몇 프로가 변했다? 5%가 변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0.5일 때 얘가 10% 그러면 곱하시면 얘가 5%가 어떻게 돼요? 줄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왜 우리가 5%가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냐면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을 반영하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얘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반대로 가격이 하러 가면 얘는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크기만큼 그러니까 이런 요령으로 일단 대입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거는 공급 법칙만 반영해서 계산한 논리랑 똑같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초적인 거는 가격의 변화에다가 탄력성의 크기를 우리가 곱하면 양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 이후에 뭐 중간점 이사 이후에서 계산하고 하는 건요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계산의 요건은 이렇다 그래서 보이면 곱하시면 돼요 그죠? 양을 우리가 구하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금은 보셔도 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요약집이나 뭐 이런 내용이라든가 또는 문제집에서 문제풀이를 하거나 뭘 할 때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드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6페이지를 가시면 경기 변동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자 이 경기 변동에 대한 우리가 이제 개념을 보시게 되면요 이 경기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이 경제가 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산업 부분을 다 이제 우리가 망라한 것 있죠 그 경기 흐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하는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요렇게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기 흐름을 우리가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 산업 부분 모든 산업 부분이 여기에 다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요기 하나의 단면을 요렇게 잘라보면요 일반적인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이렇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경기 변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면 우리가 요기 있는 요 단면을 잘라가지고요 요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면 요런 식의 움직임으로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여기를 우리가 정점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저점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학자들은요 정점에서 정점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저점에서 저점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도 있더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경기의 진폭이라는 건요 정점과 저점 사이의 깊이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는 요 진폭이 좀 크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경기의 흐름을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87페이지에 보시면 경기의 순환 과정이라고 했을 때요 일반적으로 이 저점에서부터 정점까지를 확장 국면이라고 그러고요 정점에서부터 저점까지를 우리가 추축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거를 다시 이제 또 나눠가지고 회복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허황 이렇게도 분류하고요 또는 뭐 후퇴라든가 아니면 불황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장 국면하고 수축 국면을 세분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고런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런 경기변동의 형태가 있어요 이 경기변동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요 거기 보면 추세변동, 순환변동, 계절변동, 불규칙변동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이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는요 변동은 이 변동만 있는 걸로 초기는 인식을 했대요 그러니까 순환변동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경기가 허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예 이런 움직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얘 말고도 추세변동이라든가 계절변동이라든가 또는 무작위적 변동같이 다른 형태의 경기변동도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추세변동은 우리가 장기변동이라고 그러고요 최소한 50에서 60년 이상을 주기로 해서 나타나는 측정이 되는 거 그러니까 주로 경제 성장이라든가 또는 인구에 대한 변화 있죠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추세변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제 성장에 따라 그날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를 단기간에는 측정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최소한 50에서 60년 그죠 어떨 때 뭐 방송에도 나온 것 같은데요 1960년 기준하게 되면요 우리나라하고 필리핀 기준하게 되면 그 당시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쭉 흘러가지고 2020년 이렇게 됐을 때 비교하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는 경제 규모가 훨씬 크죠 이유는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연평균 한 7%대의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성장했었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한 1, 2% 정도에 그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 규모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변화는 우리가 단시간 내에 10년을 놓고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50에서 60년 정도를 변화로 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계절 변동은 1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 경기는 사회 간습에 따라 우리가 설 경기 이런 것도 있죠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 그런 거 갖고 측정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봄, 가을에 이사철 있잖아요 그래서 또는 방학이 되면 대학과 근처에 원룸의 공실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그건 1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거 봄, 가을에 이사철이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은요 얘만 주기가 따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규칙 변동이라는데 일반 경기에서는 주로 자연재해 있죠 예, 그래서 예상치 못한 거 지금 같은 질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도 예상치 못한 경기에 대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부동산 시장은 주로 정부의 정책에서 유발이 돼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시장 경기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가끔 이게 예전에는 단독으로 나온 것도 있고요 요즘은 지문 형식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용어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88페이지 하단에 있는 경기변동의 유형이라고 있는데요 키친파동에서부터 한산의 건축순환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예, 키친이 있고요 일반 경기죠 주글라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쿠즈넷치라고 있고요 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거죠 그 다음에 콘트라티프 파동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얘가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여섯 글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기는 이렇게 되죠 얘가 제일 길고 얘가 제일 짧아요 글자 순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는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참고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근데 혹시 만약에 나오면 우리는 그냥 하나 건지른 거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가 강의를 전달해 드릴 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거나 시험상에서 한 문제를 보다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건 알려드리죠 저희들이 강의할 때는 올해는 여기까지만 강의해 드리고 이거는 아껴뒀다가 내년에 써야지 이런 거는 없어요 예, 그냥 그에 다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합격을 하게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죠? 내년에는 올해에도 합격하신 분들이 여러분 나오셨지만 내년에는 그거보다 더 많이 나와야겠죠 그죠? 기록은 항상 깨져야 되고 그죠?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죠? 자, 89페이지에 보면 경계 측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경기라는 걸 왜 측정하냐면요 경기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경계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들어서 장사를 하더라도 도대체 앞으로 경기가 괜찮아질 것인지 경기가 좋아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거를 못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부동산 시장에도 거래하게 되면은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경계 흐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표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개별 경제 지표에 의한 방법 종합 경기 지표에 의한 방법 경제 심리 지표에 의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기 지수라는 걸 마련하는 것도 추상적인 거를 수치화시켜서 그 수치를 가지고 미래 경기 흐름을 우리가 확인하는 개념이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게 경기 지수고요 경기 지수의 종류에 보면은 확산 지수가 있고요 8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기업 실사 지수라고 있어요 BSI 지수라고 해서 비즈니스 서베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가끔 언론에 소개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의 경기의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느냐 나빠질 것으로 보느냐를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 응답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입을 해서 수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로 측정해서 100 이상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고용과 투자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고용과 투자가 위축이 되겠죠 그런 걸로 측정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경기 종합지수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행이라는 거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측정하는 건데 대부분 우리나라가 수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장이라고 해요 LC라고도 얘기를 하고 Let of Credit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국아구에 거래하려고 하면 그 신용장 개설이 많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게 많다 그러면 앞으로 수출이 늘어날 거니까 앞으로는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동행이라는 건 현재 경기가 어떠냐는 건데 그거는 산업별 전력 소비량을 갖고 측정하는 거죠 현재 만약에 공장 가동률이 높으면 전력 소비량이 꽤 높겠죠 전문기보다 그러면 현재 경기가 괜찮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후행에 대한 거는 주로 재고나 실업으로 측정해요 재고나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지난 경기가 안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가 정부가 발표하는 거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인식이 틀린 게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선행 지표를 쓸 수밖에 없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전망을 해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현재 실직 상태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점에 재고가 많이 쌓여 있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나는 체감하는 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괴리감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에 항상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는 없죠 항상 긍정적인 거를 자꾸 내세워야지 그래서 움직이겠죠 어쨌든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거는 왜 설명해 드리냐면 들어갈 때 교재에 있는데 또 얘기 안 하고 훅 넘어가면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간단하게 이제 언급해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90페이지 가면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일반 경기를 하고 부동산 경기를 돌아오냐면요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를 얘기를 해요 이것도 혹시 보다가 몇 페이지인지 또 놓치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90페이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건축 경기인데 주택 건축 경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상업용이나 공업용이나 여러 가지 유형의 경기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나 얘가 기준이에요 주택이 그래서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고 있다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건 바로 이슈가 되죠 상가 토지에 비해서는 얘가 중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것은 일반 경기와는 다르게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경기예요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뭐가 기냐면 주기가 길어요 그럼 왜 주기가 기냐면 일반 상품보다는 부동산 상품의 수명이 길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사이클이 조금 더 길게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순환 국면이 불분명이에요 이거는 일반 경기나 부동산 경기나 똑같아요 물론 우리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서 움직인다고 그러지만 흐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이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 국면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커요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한번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진폭이 작다고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움직일 때 정점하고 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높은 정점하고 낮은 저점이 나타나요 이렇게 왜 이런 식의 큰 폭의 변화가 발생하냐면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수요가 증가했다고 해서 공급을 바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과 수요 현상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가격의 상승폭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부가 교통부 장관을 바꿨을 때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신에 경기가 침착하게 되면요 수요에 비해서 뭐가 많아지냐면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미분양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소진될 때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거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매수자들은 되게 냉정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조짐을 보이면 더 오르기 전에 사야겠다는 심리가 커지면서 그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밀어올리는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데 가격이 떨어질 조짐을 보이면 냉정하게 관망세로 돌아서요 바닥을 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폭이 크다 진폭이 작다 그러면 반드시 틀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진폭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타성기간이라고 있어요 그게 91페이지 중간에 가면 상단에 타성기간이라고 있죠 그 얘기는 일반 경기의 흐름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의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공급이 바로 들어갈 수도 없고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들어간 물량을 바로 걷어들이거나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타성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지역 경기자 개별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도시더라도요 지역에 따라 경기가 틀려요 서울 같으면 강북 강남이 있죠 경기 틀리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아도 재건축을 중심으로는 또 경기가 괜찮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역 경기자 개별 경기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경기에 대한 경기순환 유형이라고 해서요 전순환적이라고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일반 경기보다 앞서서 진행이 되는데 요즘은 그 표현은 잘 안 쓰는데요 전순환적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주식 경기만이 있거든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일반 경기에 앞서서 주식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주가가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순환적이라고 본다는 얘기는요 움직임이 같이 간다고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 일반 경기하고요 우리가 기업용 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상업 또는 공업용 부동산이 있죠 얘하고 움직임이 같이 간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주로 이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경기가 안 좋으면 이쪽에 투자가 위축이 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후순환적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를 얘기를 해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뒤처진다고 그러죠 일반 경기 사이클의 움직임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죠 왜냐하면 건축 경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순환적인 양상을 띠는 건요 이거는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 경기를 얘기를 해요 이건 아주 오래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거죠 일반 경기하고 이제 부동산 경기하고는 역순환적인 관계를 딘다는 얘기는 일반 경기가 좋아지면요 일반적인 상업용 공업용의 투자가 늘어나죠 그럼 돈 쓰겠다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돈은 쓰겠다는 사람이 많고 돈은 한정적이고 그러면 사용의 대가가 높아져요 이자가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자금을 집중해 주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이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라든가 거래라든가 이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움직임이 좀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시게 되면 92페이지에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측정 지표는요 일반 경기가 생산과 소비를 갖고 판단해요 생산이 공급 그 다음에 소비가 수요 측면이라는 얘기죠 부동산 경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생산이 원활하고 소비가 원활하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도 부동산 거래량과 건축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기가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위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92페이지 하단에 가면 경기순환군면상의 특징이라고 있죠 별표도 돼 있어요 여기는 왜 별표냐면 경기에서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여기는 경기순환군면상의 특징하고요 뒤에 나오는 거미지 모형이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경기순환군면상의 특징 경기변동 그 다음에 시장론으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